안녕하세요 강다니루입니다. 제가 작년에 이어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더 필리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더 필리핀의 MC를 맡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. 올해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필리핀의 대규모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넓은 공연장 위에서 수많은 팬분을 마주할 생각에 엄청 설레네요. 자 오는 12월 14일 2023년도를 뜨겁게 달군 수많은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보세요. MC 강다니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!